MBTI 모르는구나! 완전 아이야! 엠비.. 이명박? 어? 엠비? 이명박이 아니야! MBTI! 어? MB.. MBTI! 날도 좋은데 우리 조카는 왜 이렇게 또 표정이 안 좋을까? 뭐 해먹고 살지? 어? 경기도 안 좋은데 취업도 안 되고 아.. 죽겠어.. 내가 잘하는 게 없잖아 잘하는 게.. 그거 해 요즘 그거 두부인가 유튜버인가 그거 하면 좀 뭐 돈도 많이 번다는데? 아니 뭐 유튜브 아무나 해 다 공부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동봉한 거 알려줄게 쉬워! 정치 유튜버 있지? 정치 유튜브 그거 해 정치 하나도 몰라 아우.. 정치 유튜브 뭐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냥 침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아무도 하나 정해! 뭐 그냥 빨아 제끼면 되는 거야 다른 쪽 그냥.. 그냥 까 대충 그냥 까 계속 까 잘 몰라도 까면 돼 그냥 한 쪽을 정한 다음에 다른 쪽 그냥 냈다 까 그러면은 그냥.. 조회수 엄청나고 돈도 막 쌓는다니까 그까! 그까! 그냥 한 쪽 정해서 까! 까! 그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까 제끼면은 거기서 돈 잘 벌어 절반은 그냥 네 편이라 생각 아니 근데 내가 전문성이 없잖아 정치학에는 그러면은 전문성 없는 거 하나 알려줄게 그거 렉카 알아? 렉카? 그 이슈 유튜버인가 뭐 그거 해 이슈 유튜버? 어 그거 하면 돼 아니 그럼 이슈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이슈가 뭐 내 기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렉카 유튜버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남의 사생활에 나 줄 치고 어? 너 세상 하면 안 걸리게 너는 가면이나 쳐 쓰고 그러면은 그까이 거 대충 내 조회수 많이 나와 그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뭔데? 네 생각을 넣지 마 내 생각을 넣지 말라고? 네 생각들면 욕먹어 너는 그냥 전달만 한다 하고 피해가야지 사람들이 이런다 이렇게만 하면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뭐 그냥 조회수 수십만 나오는 거지 아이 뭐야 그냥 아 그 남의 사생활 팔아서 그거 뭐 해 그거 그거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있어 뭐 뭐? 먹방이야 먹방 먹방? 그거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먹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카메라 앞에다가 그냥 음식 커 보이게 그냥 놓으면 돼 그 앞에다가 그냥 바짝 놓고 그냥 촌 먹어 그냥 아니 근데 뭐 그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그냥 먹고 그냥 똥을 많이 싸면 되지 똥을 많이 싸라고? 어 그냥 그냥 먹고 그냥 똥 2kg나 싸면 되는 게 그냥 먹방을 투워지 뭐 빨리 빨리 아이 이걸 어떻게 해 많이 못 먹어? 어 많이 못 먹으면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먹었다가 그냥 편집하고 그냥 뱉어 먹고 뱉고 먹고 뱉고 먹고 뱉고 몰라 그냥 먹는 줄 알지 그까이 거 그거 다 걸렸어 어? 다 걸렸다고 너는 안 걸리면 되지 아씨 그거 다 걸리는 거야 자꾸 착색 밑으로 내려가 뭐 주워 뭐 주워 거기에 뭐 떨군다며 아이고 잠깐만 뭐 떨군다며 너 하고 죽고 응? 뱉고 뭐 떨군다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 걸려 그런 거 그러면은 ASMR인가? 그거 하면 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냥 대충 쩍쩍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본다니까 나도 그걸 왜 본지 모르는데 그냥 hope you should make some food... 아 그건 내가 듣기 싫어서 못하겠어. 너 책상 못해 떨어졌네요. 결혼하고 나한테는Зд不对? 그거는 똥 2kg 쌓일 준비당 Junji. 똥 3kg solidarity? 똥싸인 연습ων해봐! 많이 들어갈 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 못해 못해. 그러면은 그거 요리 유튜브에 잘 나와 요리 유튜브. 요리? 어.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요리 유튜브 그깔 거 그냥 거 뭐 대충 그냥 남이 했던 레시피 가져와. 어. 가져와서 한 두 개 추가해. 야채 그냥 대충 썰어 놓고 그냥 던져 야채도 그냥 하면 안 되는데. 던져 야채 막 던져 그냥. 야채 던진 다음에 그냥 라면 그냥 최고로 맛있게 끓이는 법 제목 하나 넣고 그냥 치킨톡스나 그냥 쳐부은 다음에 맛있게 네가 쳐먹으면 되는 거지. 라면은 그냥 조금나 배고플 때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잖아. 야 배쩡언니 했던 거에다가 그냥 응 추가 한두 개만 치킨톡스만 넣으면 돼 치킨톡스만. 아 못해 못해. 굴소스만 넣고. 못한다고. 치킨톡스 같은 거 그냥 남들이 모르겠는 거 있지. 그냥 마트 가면 저기 이름 되게 화려한 거. 그런 거 뭐 뭐 그런 거 넣으면 돼. 뭐 할랍시 필랍시뇨 뭐 그런 거 넣으면 돼. 삼촌도 모르는구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신기한 거 있어. 식재료 같은 거 그냥 소금도 그냥 뭐 어디 그냥 있어. 뿌워먹는 소금 뭐 이런. 소금 뿌워먹는 거 그런 거. 핑크 솔트 막 이런 거? 그런 솔트인가 그거 하면 돼. 아 됐어. 아 나 처럼. 요리를 못하는데 무슨 요리 유튜버야. 아 전문성이 없잖아 전문성이. 너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지. 그러면은 10분에 딱딱 나왔다. 뭔데? 커플 유튜브 해. 어? 커플 유튜버.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커플 유튜브 그깔 거 그냥 막 대충 이미 사귀고 있는데 안 사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해가지고 막 스킨십 팔랑말랑 할랑말랑 막 간질간질하게 하면 돼. 이미 니네 다 만졌잖아. 근데 막 만지는 것도 막 어머어머 손 다 써 막 남사친 여사친이에요 해놓고 그러면 막 본대니까 막 어머어머 쟤네들 꽁냥꽁냥해 두근두근해 그럴 거면 사귀어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다가 갑자기 어. 갑자기 떡상하는 거 알려줘? 카메라 앞에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왜 죄송한데 갑자기.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면 떡상 쫙 올라가는 거 원래 사귀었으면서. 원래 사귀고 있는데 이게 남사친 여사친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떡상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 됐어. 꽁냥꽁냥해. 어? 걔가 완전 아이야 아이. 아이야? 안돼 그런 거 못해. 아이를 사귀어? 아니. 어 어. 이게. 엠비티아이 모르는구나. 완전 아이야. 엠비. 이명박? 어? 엠비? 이명박이 아니야. 엠비티아이. 어? 엠비. 엠비티아이. 알았어 유튜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돈 잘 버는 거 있어. 알려줄까? 뭐 뭐. 공부 시켜 공부. 공부를 왜 시켜. 공부 유튜브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가슴만 크면 다 보드만 버. 가슴이 작아. 어? 가슴이 작아. 아니면 가슴 크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 진짜 쉬워. 그냥 가슴 크는데 공부 시킬 때. 책상 안에 가슴을 얹어. 그리고 공부하면. 본다니까. 공부 유튜브. 아니 삼촌이나 보는 거지 그러면은. 게임 유튜브도 그냥 가슴을 얹어. 잠방송 시켜 잠. 잠방송 그냥 부인의 깊은 것만 입고. 잘하고. 거기에 찍어. 많이 보는구나 삼촌. 근데 내 위에서 찍어야 돼. 위에서. 이렇게 자야 돼. 일부러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면 안 봐. 이렇게 자면 본다. 그럼 삼촌이 해. 아 자는 걸 누가 보니 나 자는 거. 아 자는 걸 안 보니깐. 아니 부인의 깊게 배꼽까지 내려 입고 그랬대. 아니면 핫핀치 입혀서 밑에서 찍어. 삼촌 저기 사기는 저기 옥순이 이모랑 있잖아. 옥순이는 볼 게 없어. 옥순이 뭐 룩북 이런 거 해.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알아? 옷 갈아입히고. 옥순이 룩북도 만에는 나왔어. 그냥 나는데 옥순이가 만에 나오는데. 만에 나온다고? 만에는 나와. 그냥 이쁜 애 그냥 그깔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냥 속옷 쳐 입혀가지고 룩북 찍으면 그냥 잘 나온다니까. 삼촌이 그럼 빤스마 입고 하라고. 나 말고 여자친구랑 뭐 여자친구. 아니 여자친구랑 지금 싸워가지고. 오늘 내일 해 헤어짐이. 그니까 그러면 헤어지고 우리 비즈니스 하자 해. 진짜 비즈니스 하자. 야 내가 찍어줄게. 수입 5대5 딱 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5대5로 그럼 누가 5야? 어? 누가 5야? 내가 5지. 삼촌이 5야? 어 내가 아이디어 줬으니까. 어. 삼촌이 5고. 어. 여자친구가 5고. 야 너 빠져라. 그럼 나는 내가 할게. 아니 삼촌.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삼촌은 이렇게 돈 버는 거를 되게 잘 알잖아. 그렇지. 근데 왜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 대충해서 망했어. 대충하니까 망하지. 대충하니까 망하지. 그러면 그냥 몰카 유튜브 해라. 몰카 유튜브. 몰카 유튜브? 몰카 유튜브 대충 그까이 거 그냥 헛소리나 쳐. 그냥 늘어놓고 그냥 이렇게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착착하고 있으면 저렇게 웃어. 저렇게 웃어. 그러면 그거 그냥 담으면 되는 거야. 몰카 유튜브 왜 그래. 뭐 쉽잖아. 대충 그냥. 헛소리 그냥 막 막. 싸제키면은 이렇게 웃어 막. 막 웃으면은. 그럼 카메라에 담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아저씨 아닌데 그냥 아저씨 분장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그냥 이게. 말을 해제키면은. 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웃어. 그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삼촌 미친놈이네. 몰카 유튜브 하면 되지 뭐. 오늘 다 끝났는데 삼촌이야 삼촌. 니가 형이면서. 미친놈이야 이거.